온스테이지의 기록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최선배님의 컨텐츠인데 세월의 덕에 깊은 내공이 담겨있는 정말 인생이 묻어있는 연주를 듣고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었는데 온스테이지에 최선배 선생님 영상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음악적 성과나 발자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얼마 전 아쉽게 세상을 떠나신 박성현 선생님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현 선생님 박성현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 질문지를 받은 순간 떠오른 건 솔직히 박성현 선생님이었어요 재즈 보컬 박성현 씨 박성현 선생님 영상이 굉장히 기록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은 아쉽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영상이 온스테이지를 통해서 계속 후대에게 한국에도 이렇게 멋있는 재즈 보컬리스트가 있었군요 사실 그분이 없었으면 과연 지금 한국 재즈가 이런 정도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래도 온스테이지에서 이분의 모습을 남겨놓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되게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사적으로도 기록적 가치가 크고 그 가치는 아마 더 커질 거예요 인스트루멘탈을 위주로 하는 밴드의 영상들이 굉장히 기록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렌즈라든지 이상의 날이고요 프렐류드 이런 팀들의 영상은 분명히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스테이지에서 찍은 연주 밴드들 영상은 정말로 기록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자이언티도 전 기억에 남는데요 자이언티가 세컨스테이션이랑 팀이랑 같이 라이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뮤지션 아티스트 간의 시너지 효과가 어떤 건지 저는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때 그 순간의 에너지를 온스테이지가 정말 잘 담아냈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져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BTV나 이런 팀들은 실은 세계에 내놓아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훌륭한 밴드들이거든요 하드록이나 메탈 사운드나 블랙 메탈 이런 것들은 진짜 음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훌륭한 연주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준 밴드들이거든요 그런 팀들을 온스테이지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록이라면 희소성의 가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언니네 발관의 무대가 기억에 남아요 언니네 발관은 해체를 했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음악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언니네 발관이 누구냐고 소개를 한다면 먼저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또 그때 연주했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곡은 이성원 씨 본인이 자신의 곡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브 프로젝트가 거의 90년대 활동을 하고 한참 뒤에 새로운 음반을 냈을 때 그때 온스테이지에서 영상을 찍었던 게 있더라고요 만취한 상태로 눈물 꼬인 채 손을 흔든다 어브 프로젝트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민디 음악 뮤지션의 1세대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온스테이지가 그 라이브 영상을 기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나만 알고 싶은 밴드였던 혁오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혁오의 무대편도 지금의 혁오는 훨씬 더 웅장한 사람이었다면 2015년도 혁오의 온스테이지 무대는 좀 더 소박하지만 또 그 안에 나름의 매력이 있는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온스테이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는 미디어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K-POP은 천편일률적이다 한국 대중음악은 외국음악과 비교해서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어떤 오해와 미디어들의 게으름 속에서 탄생한 어떤 외국 오해들을 결국 영상과 보여주기로 타파하는 것이 저는 온스테이지 무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는 미디어의 최전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스테이지란 영원한 활화산이다 항상 새로운 음악이 용서 숨 쉬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마음을 데이는 그런 활화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최전선은 감사합니다.